이 성공을 우진이 형에게 진짜 개인적으로 바칩니다. 우진이 형이 사실 모르고 있을 텐데. 나는 얇은 거야. 저도 얇아요. 너 안에 입었잖아. 이거. 체인지. 오케이 했어. 오케이 했어. 빨리 산동으로 가면 돼. 산동으로 가면 돼. 산동으로 가면 돼. 이거 팔린 거예요? 팔린 거예요? 못 가 이거. 근데 나도 솔직히 진짜 깎고 싶어. 근데 너 저 산을 봤어?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솔직히 가격으로 말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분이 온 거리를 생각하면 손해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퍼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병만이 형 설명 들어보니까 그 분 저 위에서 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또 밖으로 왔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병만이 형 말이. 꼭 품존에 그 분 가족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바꾸면 좋잖아요. 그분들도 좋고 저희도 기분 좋고. 빗썩이죠.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 옷 있잖아요 이거. 옷 좀 많이 가져와요. 우리도 우리도 다른 거 많이 가져올 테니까. 간에 봐. 간에 봐. 간에 봐. 간에 봐. 진짜 가시는 길 또 외롭겠네. 와. 열이한 거. 고우. 여기 내 혼자 잡사지. 여기 내 혼자. 두 분 살이 이렇게 됐습니다. 고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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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들은 또다시 1년 후를 기약하며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. 이제 한 폭의 그림. 제 눈 프레임에 딱 담았어요. 그림이더라고요. 영화 같았어요. 추웠지만 와. 멋진 추억 하나 만들고 가는구나. 천년의 무용로 조로소도를 야크카라만으로 헝단한 병만족. 구획만이 존재할 것 같은 이곳에서도. 이들은 영화 같은 낭만과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핀조 가족에게 전달할 물품 생각의 신이 나서일까요. 조로소도를 걷는 발걸음이 떠날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. الص한! ала폼 toss. cr-ıııııııı par 껍냄새이랑 나면 올 것 같은데 뒤에 아쿠들도 짐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뒤에 아쿠 쪽에 아쿠 쪽 면봉이 있는데 바로 앞쪽에 돌 굴려보는 거 보니까 병만냄새 맞아 맞아요 맞아요 호기심 많이 아무 의미 없이 돌을 굴렸다 누구겠어요 병만냄새 병만냄새 지은아 네 내가 피해볼까 아쿠 쪽 보인다 보다